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다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졸린은 이 탕하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를 토해내며 기절을 했었는데요. 하여 이 짱징호와 기타 부하들이 겨우 옮겨서야 부군의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목이 정신을 못차리자 출발도 못하고 짱졸린이 깨어나기만을 거의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한참을 지나서 깊은 밤이 되었어야 짱졸린은 겨우 눈을 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탕하후가 죽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또다시 엉엉거리며 우러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 우리 탕하후 형님이 어떻게 하다가 전사하신 겁니까? 짱졸린이 묻자 짱징호는 울먹울먹거리면서 대답을 하는데요. 아이고야 말도 말라 아우야 탕하후 형님과 내는 이 500명이 군사를 이끌고 뒤를 막느라고 싸웠거든? 하지만 이 러시아 놈들과는 도무지 게임이 아이되는 게 아니겠니? 하여서 이 너희들한테 도망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주려고 우리 이 놈들을 이끌고 높은 지형으로 올라갔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대포탄약이 한 발 떨어지더니 쾅 하고 터지면서 이 내는 거의 한 몇 미터는 튕겨서 나갔었다야. 이 귀에서는 띠이이이이 하는 이 째짓듯한 소리만 들렸고 이 정신도 멍해났었지. 내는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한 형제가 내 곁에서 방패막이 돼준 게 아니겠니? 하지만 이때 비록 귀에서는 삐이이이이이이이 하고 찢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탕하후이 꽥꽥 거리는 부름소리는 들리더라고. 글쎄 그 탕하후 형님이 내가 걱정돼서 나한테로 막 달려오는 게 아니겠니? 그런데 말이다. 갑자기 탕하후 부근에서 대포가 쾅 하고 터지더니 그 탕하후 형님이 하늘 위로 확 올라가는 게 아니겠니?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온몸이 산산조각나게 찢기워서 말이다. 이 팔 한쪽과 다리 한쪽은 동쪽 방향으로 날아가고 또 다른 팔 한쪽과 다리 한쪽은 이 몸뚱이와 함께 서쪽으로 날아가더라 말이다. 아이고 탕하후 형님은 참으로 비참하게도 전사하셨다오야. 에이 그러자 짱졸린은 이 짱진회를 부둥켜 안고서 또 한참 동안 엉엉 울어대는 거였었는데요. 네 이 탕하후가 누굽니까? 그냥 수의사였던 짱졸린이 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저런 요령성 마적대의 강바드가 되기까지 쭉 함께 했었던 의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짱졸린이 목숨을 몇십 번이나 구해줬었고 또 얼마나 많은 큰 공을 세웠었죠? 그 탕하후의 공로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었는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 엉엉 거리자 그제야 조금 제정신이 드는데요. 자 우리 우는 건 이제 그만하고 먼저 목숨부터 보존합시다. 그래야 나중에 이 탕하후 형님이 복수를 제대로 해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 16명은 이 말을 타고 숲속에서 나오는데 말입니다. 여기다! 여기 짱졸린 패거리가 있다! 저놈들 잡아라! 그 지역을 수색하고 있던 러시아 놈들한테 곧바로 발각되는데요. 네 이 러시아 놈들은 마적대 하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대체 얼마나 많은 구사를 풀었던 거였을까요? 그러자 짱졸린은 이 쌍권총을 빼들고는 딱딱 하고 뒤로 날리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얼마 안 지나자 이 찰컹찰컹하고 탄약이 다 떨어졌는데요. 짱졸린이 탄약이 떨어졌다! 야 들아! 저놈 산채로 잡아라! 산채로 잡으면 큰 상을 내린다! 너 그래? 그러자 러시아 놈들은 이랬짜! 하면서 이 말들을 더더욱 재촉해대는데요. 그렇게 이놈들은 한쪽으로는 달리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 소총이 앞부분에다가 칼창을 쳐 꼽는 거였답니다. 네 그 짱졸린은 말에서 찔러내려서 산채로 잡으려 한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짱졸린이 지금 죽어라 도망을 가는데 그 바로 정면에서 이 함무리 기마병들이 우르르 짜아 하고 달려오는 거였었는데요. 이거는 내가 앞뒤로 포위된 건가? 이게 바로 나이 짱졸린이 마지막 최후인가? 짱졸린은 이 탄약이 다 떨어진 권총을 핵 버리고는 종아리에 타고 다니던 비수를 확 뽑아드는데요. 비록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이 멋지게 싸우다가 가려고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마적띠들은 이 양쪽으로 귀를 쫙 내면서 이 짱졸린을 도망가게 보호하는 거였답니다. 얘들은 대체 뭐지? 하고 어리둥절해 있는데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칸초씨가 멀시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네 그 한가운데서 이 마주향에 달려오는 건 다름 아닌 싶어하는 돼지 잡을 칼을 꽉 거머쥔 칸초씨였다고 합니다. 칸초씨는 짱졸린이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더니 수십 명의 부하들만 거느리고 그 러시아 군대 무리로 쳐들어 가는데요. 네 그 힘이 장사기로 유명한 전투민족 러시아 놈들도 이 칸초씨 공격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였답니다. 그 칸초씨가 우르르 짜! 하고 이 러시아 놈들 무리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쑤셔대고 다니자 놈들을 무더기로 쓰러지는 거였었는데요. 이 칸초씨는 위위위 하고 말을 채우고 또 획 돌리더니 또 놈들이 무리 안으로 막 들어가서 한바탕 베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러시아 놈들은 드디어 쫄아서는 그만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이 앞에서 도망가던 짱졸린은 또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은 못 버텨대고 잠깐 멈춰서 쉬는데요. 근데 그 부근에는 낡은 집 한 채가 있었고 이 짱졸린과 칸초씨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숨 돌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짱졸린은 갑자기 하하하하 하고 미친듯이 웃어대는데요. 너희들 내가 뭘 이렇게 웃어대는지 아느냐? 내는 그 펑링거와 러시아 놈들이 아두남 때문에 이렇게 웃어대는 거다. 그 놈들은 그거 그냥 피레미들 정도밖에 안 돼. 만약 내가 놈들이었다면 바로 이 부근에다가 매복을 시켰을 것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딱 100명만 매복시켜도 나 이 짱졸린이 모가지를 따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짱졸린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밖에서는 팡당 하고 총질하는 소리가 울려퍼지는 거였었는데요. 짱졸린이 저기 있다. 얘들아 어서 대부대에 전해라. 라고요. 그러다 짱졸린은 또 말에 올라서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리자 이제 새벽 1시가 되었고 짱졸린 일당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졸려오는데요. 여 위 위 위 얘들아 다들 멈춰라. 우리 담배 한 대 빨고 가자. 이 짱졸린은 말에서 내려서는 이 담배 한 모금 깊게 깊게 빨더니 또 갑자기 하하하하 하고 웃어대는 거였답니다. 얘들아 너네 이 지형을 봤니? 이곳의 양쪽에는 높이 높은 산이 있고 나무들까지 아주 무성하게 자랐구나. 이 군사총 지휘관이란 놈들이 이곳에 매복을 아야 하고 어디다 한다니. 그러니 그 놈들은 아직 멀었다 이 말이다. 아이 그래? 짱졸린이 지금 우쭐거리고 있는데 저기다! 짱졸린이 저기다! 라고 울려 퍼지는데 그리고는 어디서 갑자기 나왔는지 이 펑링거의 부하들이 나타나서는 와! 하고 쫓아오는 거였답니다. 또야? 그러다 짱졸린은 말 위에 올라타고는 또 정신없이 냅다 달리는데 여 뒤따라가던 칸차오씨가 이 뭐라고 손짓을 하자 이 그이 밑에 20명의 마적대들은 이 뒤에 놈들을 유인하여서 다른 쪽으로 달려가는 거였답니다. 그걸 본 짱졸린은 또 혀를 끌끌 차는데요. 역시 이 칸차오씨는 천하절 장군이야. 아니 어떻게 하면 평상시에 이러한 훈련까지 시켰대 그래? 네 이 칸차오씨는 전장에서 용맹한 것뿐만 아니라 이 부하들이 훈련도 이렇게도 여러 가지에 대비하여서 잘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리자 그들이 앞에는 허술한 집 한 채가 나타나는 거였었는데요. 짱졸린은 대뜸 위 위 위 하고 말을 멈춰 세우더니 이 안으로 들어가서는 허리를 땅바닥에 붙이는 거였답니다. 온 하루 동안 말을 잡아 타고 다녀서 이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통증이 나서 아주 미치겠는데요. 그 혹시 누가 깡만두라도 챙겨온 사람이 없습니까? 여 다들 몸을 뒤져서 이 깡만두를 찾아내고는 서로 나눠서 먹는데요. 그렇게 깡깡 마른 깡만두를 이 한 입 먹어대더니 짱졸린 또 하하하하고 웃어대는 거였었는데요. 그 황링거고 러시아 군이고 다들 군사 지휘를 맡을 대가리들이 아니다. 내가 만약 지휘를 했더라면 바로 이 지역에다가 무조건 안배를 했겠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0명만 보내도 나 이 짱졸린을 잡는 건 아주 식은 죽 먹힐 텐데 말이다. 아이야? 그 얘기를 듣던 짱진호는 대뜸 달려가서 그 짱졸린이 주둥아리를 콱 때려붙이고 싶은데 아우야 또 그 소리야? 아까도 너가 하하하하고 웃어대자 이 놈들이 쫓아왔잖니. 그 방정마저 주둥아리를 좀 다물지그러니. 하지만 짱졸린 이 놈은 아랑곳하지도 않는데요. 계속하여 하하하하면서 큰 소리를 제치는데 말입니다. 어르신 짱졸린 어르신 빨리 냈다 뒤십시오. 저 놈들이 놈들이 또 따라왔습니다요. 라고 정찰병들이 달려오는 거였었는데 뭐 그러자 밑에 부하들은 다들 원망스러운 눈길로 짱졸린을 째려보는데요. 저 두목이란 놈이 짱짱거리기만 하면 놈들이 죽어라 달려드니까 말입니다. 이 짱졸린도 이 먹담한 깡만두를 냅다 버리고는 부랴부랴 일어나는데요. 뭐야 이 놈들이 어떻게 우리가 도망가는 노선을 이렇게도 잘한다냐 설마 우리들한테 뭐 간첩이라도 있는 게 아니야 에라야 모르겠다 야들아 탄약들 잘 장전시키고 전투 준비에 들어가라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도망가겠다 놈들과 그냥 죽기 살기로 함 해보는 거다 그들은 다들 몸을 잘 은폐시키고는 소총들을 꽉 잡아서 놈들 쪽으로 조준을 하는데요. 그렇게 딱 기다리고 있자 저 멀리서 뜨그락뜨그락 하고 한무리 마적대들이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이 놈들은 러시아의 군복을 입은 게 아니라 보통 마적대들이 복장이었었는데요. 또한 그 제일 앞에서 이 대가리를 서면 막 달려오는 놈이 꼬라지는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남자들은 다들 머리를 길게 길게 자리였었는데 뭔 그 머리카락들로 팝콘을 튀어나왔는지 아주 툭 터져있었다고 합니다. 이 놈이 머리통이 워낙에 큰 놈인데 이 놈이 머리카락까지 새둥지처럼 툭 터져있으니 저 멀리서도 다 환히 잘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통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졌었고 그 놈이 두툼한 어깨가 덩그라니 나와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놈이 바지는 불에 타고 거슬려서 다 없었고 이 신발도 없이 맨발로 말을 탁 탁 치면서 뜨득 뜨득 하고 달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놈이 얼굴은 먼 부엌 아궁이에다가 들이밀었었는지 완전 까맣반지르르 하게 되어서 누군가 도통 알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 목소리만은 너무나도 익숙하였다고 합니다. 아우야 총을 쏘지 말라 형이다 내는 너희 탕아후 형입니다 이놈아 그러다 짱조리는 너무나도 놀라서 등골이 오싹해 나는데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지 저놈 저거 대체 귀신이야 아니면 인간이야 분명 저번 회에서 종일TV 최종일이는 탕아후가 죽었다고 했었는데 네 그러면 도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 이거는 종일이 문제가 아니다 짱진회 이놈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저번 회에서 짱진회 이놈은 대포탄약이 주위에서 쾅 하고 터지자 툭 하고 튕겨나갔다고 했었죠. 다행히도 그 앞에서 다른 마적대가 파편을 맞아줘서 짱진회는 무사했었지만 그 툭 하고 튕겨나간 충격과 그 폭파음 소리에 의하여 귀도 멍멍하게 되었고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놈은 눈앞이 탕아후를 어렴풋이 봤었는데 하지만 이때 그 탕아후의 주위에서 또 광하고 폭팔되면서 이 탕아후의 곁에 다른 마적놈이 산산조각으로 찢겨나간걸 그게 탕아후라고 착각한거였다고 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은 탕아후의 최측근이 주먹이었는데 이름은 난후라고 불렀었고 그놈이 덩치와 생김새는 이 탕아후랑 아주 비슷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장진회는 워낙에 제정신이 아니었었는데 잘못본거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탕아후도 그분 폭격에 의해 멀리로 튕겨나가서 정신을 잃은거구요. 하여 온몸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지만 목숨은 겨우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짱조림과 탕아후는 서로 부둥켜 안고는 한참 동안 대성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다른 부하들도 다들 함께 따라서 엉엉 울어댔다는데요. 하지만 이때 또 저 멀리에서 이 한갈래 마적대들이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순리의 천 짱스 페이 등에 이끌고 온 200명이 마적대였었는데요. 아이고 어르신들 살아계셨군요.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순리의 천 짱스 페이 등등은 다들 서로를 부둥켜 안고는 또 서로 엉엉 거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곁에 있던 짱조림 이놈은 또 하하하하 하고 거리면서 혼자서 신나 있었는데요. 그러자 다들 이 두목이 지금 미쳐서 돌아버렸나 하는 눈길로 바라보는데요. 그러자 보다 못한 쭉거리면서 한마디 하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조금 전에 두 번이나 저렇게 미친듯이 웃어대더만 그때마다 펑링거와 러시아 놈들이 치러 나타나더군요. 근데도 저놈은 또 저지랄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들 짱조림은 내 다름이 아니라 펑링거와 러시아 장관 놈들은 웃는게요. 더더 말고 딱 300명만 이곳으로 보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 그렇게 짱조림 이놈이 한참 동안 저절로 신나 하는데 또 밖에서는 보고 하고 정찰병이 달아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보고 어듯이 러시아 놈들이 어떻게 알아내는지 이 다짜고짜 이곳으로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짱조림은 식겁을 하는데요. 야 뭐하냐 빨리 냈다 뛰자 그렇게 다들 또 짹짹거리는 짱조림이 주둥아리를 탓하면서 도망을 가는데요. 요번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그곳에서 멀지 않았던 따후산 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곳 따후산 이 어딥니까? 술래천이 나와바리가 아니겠습니까? 술래천이 오랜 시간동안 잘 경영해온 지역인 만큼 곳곳에 그가 파견한 눈들이 많았다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곳곳에서 망을 보고 있던 술래천이 부하들이 무뚝한 의심되는 놈을 잡았다는데요. 이놈은 짱조림이 마적대를 따라다니면서 슬그머니 길에다가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여 펑링거와 러시아 놈들이 그 흔적을 따라서 번마다 이렇게도 곧바로 따라온 거 였었는데요. 그러면 이 괘심한 간첨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음 회 계속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콩콩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 또 자 이제